비아이지의 첫번째 무대였습니다. 비아이지 인사좀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비아이지!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입니다. 네 비아이지 5인저와 인원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벤치입니다. What's up everybody? What's up?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에서 보컬과 댄스 안무를 맡고 있는 권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에서 댄스 안무 보컬을 맡고 있는 리더 제이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지 랩을 맡고 있는 브림이 히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이지에서 랩을 맡고 있는 막내 히동입니다. 와 비아이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질문 드릴게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이 친구가 가장 우리 팀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이름으로 얘기해주세요. 하나 둘 셋! 기노! 아우 히도씨. 히도씨 본인이 생각하는 멤버들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찍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죠? 네 사실 저희 다 인기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게 아니라 근데 일부러 지금 저 찍은거에요 지금. 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히도씨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까? 약간 서운하다. 그래도 여러분 비아이지 다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벤지씨가 최근에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을 해서 한창 화제인데 어벤져스의 영웅들을 직접 만나도록 한다던데 그게 무슨 얘기죠? 네 제가 최근에 로다쥬랑 마커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셨어요. 영웅으로 진행을 한건가요? 네네. 야, what's up? It'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ay, and you? What's your name? Yes, Tony, what? Trump is far away. 아, so good, so good. 아, 오케이, 오케이. 맞습니다. 저랑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만났을 때 네. 세계적인 베스타인가요? 네, 그죠, 그죠. 그죠. 확실히 밤 들어올 때부터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딱 연예인이라는 게 베스타라는 걸으면서 원래 사람들이 이런 거였잖아요.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좀 더 긴장되고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보다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조금 부담이 되긴 했었죠. 원래 제가 한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 영어도 못했어요, 심지어. 아. 아. 그래도 비아이즈가 베스타 앞에서는 또 경선할 줄 아는 비아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 비아이즈 멤버들이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혹시 히어로 이런 거 있을까요? 어벤져스 지구 외에도? 저는 어벤져스랑 거기 나오는 영화들을 세례 차례씩 한 것 같거든요. 네. 아이언맨이 제우가. 아, 아이언맨. 네. 포니스타를 푸시익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네. 우리 다른 멤버. 우리 제이훈. 저는 아무래도 제 막형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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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우상은 벡터맨이었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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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